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시원한 가슴이 사질로 먹자 골고루 청양고추 양념이 연주 요즘nin다가 순agt가루 조금만 더 먹으면 밀먹으면 어흙 목에 곱창 다 먹어야 합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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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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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저장으로 먹기 전. 계란에 소스에 올려줍니다. 계란을 먹기좋아요. 계란을 구워줍니다. 계란을 구워줍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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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치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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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소금 소금 고춧가루 콩 치즈 defに 焼актер スプー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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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계란 메뉴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출산 후부터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산후탈모에 좋다는 제품도 여러가지 써봤지만 가격만 비싸고 효과는 거의 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루톤인데요 오직 여성만을 위한 헤어케어 브랜드라고 해요 최고급 산후조리원 세인트파크에도 들어가 있어서 임산부들도 사용할 만큼 좋은 성분이 입증된 브랜드랍니다 두피도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처럼 여성 맞춤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얇고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피도 동일한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여성 맞춤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루톤의 3종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루톤 샴푸는 여성 두피만을 위한 연구로 탄생한 여성 맞춤 탈모 샴푸라고 해요 천연 샴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량만 사용해도 머리 전체를 덮을 만큼 거품이 잘 나서 씻고 나면 아주 개운해요 한 달 동안 남편과 함께 사용해보니 머리 열감이나 가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식약처에 보고된 탈모 기능성 샴푸이니 앞으로의 효과가 더 기대돼요 트리트먼트는 두피와 모발 케어가 같이 되는 제품이에요 두피를 피해서 린스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건 두피까지 케어해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크림 같은 제형으로 젖은 모발에도 잘 흡수되고 상쾌한 허브향과 함께 두피의 스파를 받은 듯 시원해져요 탈모 관련 린스 제품은 항상 머리카락이 뻣뻣해지곤 했는데 이건 촉촉하게 마무리돼서 좋았어요 헤어 토닉은 얼굴에 스킨 로션 바르듯이 두피에 직접 뿌려주는 영양 에센스예요 두피에 가까이 대고 가르마와 정수리에 뿌리면서 톡톡톡 손가락으로 마사지해서 흡수시켜주는 제품이랍니다 두피가 시원해지면서 열감이 확 줄고 타사 제품에 비해 떡지지 않는 점이 좋았어요 오늘은 루톤의 3종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탈모 고민이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천연 샴푸를 찾고 계신 임산부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디자인이 예뻐서 임신 출산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으로 샴푸 기획세트 최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모두 잊지 말고 루톤을 꼭 만나보세요 샴푸 기획세트 최대 할인 행사를 진행해요 샴푸 기획세트 삶감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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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묵을 치서, 양파, 볶음, 고구마, 갈아주면, 김치, 남딱, 초반, 후추, 고구마 팔로우, 마늘, 누군가, 당국, 고구마, 고구마 입니다! 30 venin 대파 국물 국물 육수 육수 고구마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기름 고춧가루 김가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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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는 육수와 양념을 준비했다. 양념을 넣어둡. 이곳은 양념을 넣어 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폭탄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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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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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사과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요리는 한마디로 약속 약속 조용히 한번 볼게요 소중혀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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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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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당근이 말라야 돼. 당근이 두 개잖아. 당근이 말라야 돼. 얼른 줘. 얼른 줘. 저신 당근이 줘. 당근이 이리 줘. 얼른 줘. 저신 당근이 이리 줘. 얌전이. 당근이 남TIME. 고춧가루. отправляются. 계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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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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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하나 더 줄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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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참기름 간장 아랫 전복 고춧가루 설탕 소금 항상 그러다니깐 너무 너무 만족하다 왜 이래 . ㅎㅎ 이 영상은 안전해 그 안이 뭐 있어? 그 안에 뭐가 있어? 밥 먹으면서 해야지 밥 눈 바로 먹방 안녕 고양이가 냠냠냠 한다 그치? 그래서 냠냠냠 따라한다 그치? 냠냠냠냠 냠냠냠 아우뚱하면 쌩장? 예 약속 뺨 뺨 뺨 뺨 뺨 뺨 뺨 아우뚱 뺨 뺨 뺨 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